나리 속을 높은 낙인 갈릴리 바다에 욕풍을 만난 제자들 노젓이 힘들다 그땐 우리를 걸어서 오시는 인대 지친 제자들 향하여 오시는 인대 고친 포도사나운 강풍에 시열린 제자들 스승 예수를 내 모습을 유령으로 하라 호소가 떨려 빈 명실을 넣네 그때 주 예수는 가서 저들에게 말씀하셨다 나 나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러자 베드로가 숙게 말하네 참으로 우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 말씀 따라 베드로는 우리를 건다 사나운 바람을 보고 사나운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외쳤네 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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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손 내밀으시며 비둘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세상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하며 크게 외쳤다 소리문 장룡 하늘의 아들 영아의 영광 영아의 영광 어두실 분 바람과 복랑 다스리던 열한 존로 상대 천둥의 졸임 마라 마라 영아 영아의 영광 감사합니다.